대임기타만의 장점 바로 이 50일 완성 통기타 여행 DVD와 교재인데요. 통기타를 구매하시고 나면 통기타를 어떻게 배워야 하나 학원을 가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들 하시잖아요. 사실 학원을 다니기에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 대임기타 구매하시면 이 DVD와 교재가 기본적으로 가는데요. 저희 이 50일 DVD만 있으면 학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쉽게 독학이 가능해요. 기존의 수많은 강의들이 강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였다면 저희 50일 완성 DVD는 화면 속에 강사와 학생들이 직접 등장을 해서요. 화면을 보는 여러분이 직접 학원에 있는 듯한 직접 강의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커팅 슈퍼 4분의 4박자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이 곡은 약간 앞으로 와있지만 이 정도 폼이면 괜찮습니다. 이 손이 기타에 대해서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에게 50일은 기타와 친숙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곡을 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또 성취감을 느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 50일 DVD에 관해서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또 좋은 점은 인터넷하고 연동이 된다는 점인데요. 저희 데임 홈페이지에 오셔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주시거나 본인의 영상을 올리시면 직접 강의 선생님이 답글도 달아주시고요. 자세도 교정해 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영상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서로 본인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더 재미있게 공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릴리스 70 콘서트 모델은 기타를 처음 시작하시는 입문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고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